안녕하세요 히어로켓단 제제입니다. 오늘 너무 제가 민낯치죠? 제제 메이크업 최초로 커버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과연 제가 성공을 할까요? 시작할게요. 먼저 제니는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귀엽게 볼살이 있고 여기가 이마가 더 짧더라고요. 그거를 강조해서 얼굴형 먼저, 쉐입 먼저 한번 만들어볼게요.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야겠죠? 어우 예쁘다. 예쁘다. 처음에 말씀드렸던 콧폴 쪽. 뚜렷한 콧폴을 조금 더 강조를. 연결을 잘라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 밑에는 까매보여야 되니까 여기를 다 블렌딩을 삭삭 해줄 거예요. 그리고 여기다가 활짝. 제니가 아랫입술이 되게 두툼해요. 이제 눈 쪽을 해볼건데요. 눈썹을 먼저 그리고 마지막에 눈을 완성을 할텐데 아치형이면서 약간 둥근 눈썹? 이거를 표현해볼게요. 얼굴에 되게 낙수하고 있는 느낌이라 지금. 제니는 다 이쁜 것 같아. 사실 제가 메이크업을 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게 맞긴 한데요. 이렇게 눈썹 쉐입을 잡아주고 앞꼬리는 이 위에 맞춰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쉐입을 이용해줘야겠죠? 제니는 다 이쁜가에 맞는다는 Neil 또는 또 서 Investment mej 참가하시고 흉내수까지 마무리!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머리도 조금 더 하고 옷도 갈아입고 본격 제니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. 여러분, 저의 첫 제니 커버 메이크업 제제니 완성이 되었습니다. 실제로 보면 더 비슷한데, 좀 아쉽네요. 제니 커버 메이크업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번엔 또 커버 메이크업을 하나 해서 돌아올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. 곧 올라오는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. 안녕!